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을 만나보겠습니다. 샤갈은 1887년 러시아 리오즈나 비테부스크에서 유대인 집안의 아홉 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비테부스크는 현재 러시아에서 독립한 벨로루스 나라의 도시입니다. 샤갈이 태어날 때 숨을 쉬지 않아 바늘로 콕콕 찔렀다 합니다. 그래도 숨을 쉬지 않아 부모가 놀라서 밖으로 나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자 그때서야 샤갈이 울기 시작합니다. 샤갈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청어상인으로 일을 했고 어머니는 야채를 파는 분이었습니다. 샤갈은 유대인 공동체 초등학교 체이더에서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가 교장선생님에게 부탁하여 유대인 금지학교인 시리바구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06년 샤갈 19살 때 어머니는 샤갈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에우다펜 화실로 보내봅니다. 이 그림은 당시 에우다펜이 샤갈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청년 샤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두 달 정도 화실에 다녔는데 샤갈의 재능이 놀라워 선생님은 유대인 변호사이던 골데베리에게 부탁하여 상베테르부르크 유학 후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906년에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 뛰었던 상트펜테르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1908년 쯔반체반 미술학교에서 리용 박스트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최승 박스트는 유대인이었으며 장식 예술 디자이너였습니다. 당시 샤갈은 박스트를 성공한 유대인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1년 후 박스트는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스트는 샤갈에게 파리에서 공부하는 곳을 권유합니다. 당시 샤갈은 고향 비테부스크에 종종 갔었는데 그곳에서 벨라 로젠벨드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듬해 1910년 샤갈도 유태인 변호사 막스 비나베리의 후원으로 파리에 가게 됩니다. 샤갈은 파리의 보질할 거리에 있던 벌집이라는 라루시의 거처를 삼고 파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140여개의 예술가 스튜디오가 있는 거대한 목적 건물 라루시는 가난한 예술가들의 거처였습니다. 샤갈은 나중에 이 집을 파리의 예술학교라 불렀습니다. 파리에서 우수한 화가들이 가르치는 랍 팔레티에 등록하여 그림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유 있는 시간에는 루브르 미술관에 가서 렘브란트코, 르누아로 마티스, 마네, 모네, 드라클로와 그림을 보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샤갈은 파리에서 예술가로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지만 도시의 외로움과 언어장벽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애인 벨라와 고향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습니다. 샤갈은 1910년 파리에 있을 당시 많은 그림을 그리는데 당시의 그림들이 그의 대표 인생 작품들이 많았고 그의 인생에서 화가로서 창의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그림은 1911년 샤갈 24살에 그린 작품이고 샤갈을 대표하는 그림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 초록색의 한 남자가 염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은 시선을 주고받으며 부원가를 교감하고 있고 입가에 미소가 보입니다. 초록색의 남자는 샤갈 본인이라 합니다. 목에는 목걸이가 있는데 염소 목에도 비슷한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염소 얼굴 안에는 한 여성이 젖을 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남자의 손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염소와 남자 코끝에는 사선이 그려져 있고 그것을 통해 여러 삼각형 형태가 보입니다. 남자와 염소 입가에는 원이 그려져 있어 남자와 염소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강조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마을이 보이는데 이곳은 파리가 아니라 고향 비테부스크이며 집들 가운데 가운데 두 집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듯하고 기다리던 부인의 모습은 거꾸로 그려 넣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피카소 입제파 마티스의 야스프가 유행이었는데 그런 화풍에 영향을 받은 작품이지만 샤갈만의 독특한 화법이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샤갈의 많은 작품에서 고향 마을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그림은 1912년에 그린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비슷한 그림이 한 점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마을이 보이는데 이것은 샤갈의 고향 비테부스크입니다. 그림 속의 흰색은 겨울에 내린 눈이고 그리고 사이사이 검은색은 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방 눈이 내린 겨울밤에 한 남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 바이올을 켜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모델은 샤갈의 삼촌이라 합니다. 샤갈의 삼촌은 바이올린 연주를 자주 했다 합니다. 얼굴은 초록색이고 지붕 위에 올라간 남자는 거인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는 3명의 사람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 맨 위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13년 26살에 그린 작품이고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입니다. 화면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가 본인 샤갈입니다. 캔버스 앞에서 파레트를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의 손을 보면 일곱 개의 손가락입니다. 실제 샤갈이 일곱 개의 손가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샤갈은 유태인으로서 유대교 종교를 갖고 있는 화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마지막 날은 편안히 쉬게 됩니다. 따라서 7은 완벽함이란 의미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도 당시 유행했던 입체파와 야스파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샤갈은 캔버스에 고향 비테부스크를 그리고 있고 한 여성이 낭동이를 들고 자수에게 다가갑니다. 샤갈은 파리에 있을 때 고향 비테부스크와 고향에 있는 에인벨라를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샤갈 작품에는 고향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고향의 모습이 구름 위에 있고 화면 왼쪽 창문 밖에는 파리의 에펠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와 고향 사이에서 번녀하는 화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듯합니다. 이 그림은 1915년에 그린 생일이란 작품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는 샤갈 본인이고 꽃을 든 여성은 샤갈을 사랑하는 에인벨라였습니다. 이 그림은 결혼하기 직전에 그린 작품입니다. 샤갈이 자기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에인벨라가 꽃을 들고 들어오면서 샤갈에게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에인벨라가 꽃을 들고 있는 거 보니 뭔가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 샤갈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에인벨라의 생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벨라는 오늘이 바로 당신 생일이라면서 환하게 웃었고 샤갈은 벨라의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키스를 했다 합니다.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1913년 샤갈은 벨린 전시회에 초대받아 몇 개의 작품을 전시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1914년에도 벨린에 작품을 전시했는데 독일 평론가들이 크게 호평하게 됩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여동생이 결혼하게 되어 러시아에 잠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라가 있는 고향 비테부스크에 방문하게 되는데 몇 주 후 세계 1차 대전이 반발하여 러시아 국경이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1915년 벨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벨라의 부모님은 부유한 보석세공사로 결혼 승낙 받는데 상당히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딸 이달을 갖게 됩니다. 1917년 비테부스크에 새로운 미술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교장을 맡게 됩니다. 1922년에 샤갈은 모스크바 국립극장회에 벽화장식을 의뢰받아 제작하기도 합니다. 1922년 샤갈은 가족과 함께 벨린으로 가게 되고 1923년에 파리로 오게 됩니다. 1924년에는 파리에서 최초 개인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당시 유럽지역을 여행을 많이 했고 특히 가작과 함께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샤갈과 가족은 나치의 탄압을 피해 1941년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44년 아내 빌라가 갑자기 급성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내 사망 후 충격으로 샤갈은 1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 샤갈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유엔 빌딩 건물에 스테인글라스 창문 벽화를 비롯해 몇 가지의 중요한 공공작품을 하게 됩니다. 샤갈의 딸 이다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적적하게 지내던 당시 58세의 아버지를 위해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영국 여성 가정부 30살 버지니아 맥리를 고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얼마 안 있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1947년에 아들 데이비드 맥리를 갖게 됩니다. 1947년 프랑스로 돌아와 남프랑스 코트다지르 생장 파트베라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1952년 버지니아 맥리를 바람이 나는 바람에 아들과 함께 샤갈을 떠나게 됩니다. 그해 샤갈의 딸은 40세 유대인 출신의 러시아 여성 발렌티나 바바 뿌로드스키를 새 비서 겸 가정부로 고용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샤갈 65세 바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남프랑스 생폴드방스에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아내 바바는 남편의 미술사업을 철저히 관리했고 모든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고 심지어 딸 이다와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샤갈은 그의 인생에서 20년간 남프랑스 생폴드방스에 살면서 살면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게 됩니다. 1973년 86세에 니스에 샤갈 미술관을 개관하였고 1977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 도네르 대십자훈장을 받았고 1985년 98세 나이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